겨울에 태어난 정당입니다. 봄을 준비하는 정당입니다. 서울의 봄은 구태타로 짓밟혔지만은 국민주권당은 검찰 구태타를 무너뜨릴 겁니다. 찬란한 봄을 피어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된 정당을 위해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풍찬노스카를 꾸려낸 정당이죠? 맞죠? 보통의 시민들이 힘을 모아 일으켜 세운 정당입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이 정치 한복판에 담대하게 들어섰습니다. 촛불혁명은 이렇게 진화를 힘차게 해내고 있습니다. 국민주권당 창당 준비 과정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음해와 모략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 소란과 그 난리와 그 음해 모략을 뚫고 이렇게 출발선에 우뚝 선 국민주권당을 우리 모두 크게 격렙시다. 본래 선구적 실천은 조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 덕택에 국민주권당은 저절로 그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역사가 만드는 역설의 위력입니다. 그건 국민주권당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주권혁명을 감당하는 정치 세력의 등장은 이 시대가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물러설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관건입니다. 따지고 보면 촛불행동은 근원적으로 국민주권당의 모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촛불행동이 국민주권당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알아서 태어나주고 자기가 알아서 자라났습니다. 세상에나 놀랍지 않습니까? 수소를 위해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촛불행동은 한 것도 없이 국민주권당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형제자매이기도 합니다. 끊을 수 없는 인연입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촛불국민들이 모여 이뤄낸 촛불행동의 정신과 의지를 이렇게 알아서 자신의 과제로 삼아 정당을 만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감사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의 전국은 탄핵 전국이 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탄핵의 뇌간이 되었습니다. 명품가방수수의 그 본질은 국정농단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깃발로 내걸고 나선 최초의 정당. 국민주권당은 이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꿰뚫고 나섰습니다. 국민주권당의 올바른 노선은 이로써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갈 길이 가시밭길이라는 건 알고 시작하셨죠? 그런데 마술을 보게 될 겁니다. 가시밭길을 밟고 가면 그 순간 그 길이 옥토로 변하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될 겁니다. 뿌듯하지 않으세요? 보무도 당당하게 힘차게 진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권당이요 담대하게 진격하라!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매번 400회, 500회의 조회수를 넘지 못하다가 지난번에 단번에 5천 가까이 조회수를 기록한 진격의 촛불삼총사 박지동, 광도연, 김민웅이 함께 전하는 축하입니다. 이참에 촛불행동TV의 대표 프로그램 진격의 촛불삼총사에게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대가 되었습니다. 국민주권당은 주권혁명의 최전선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죠? 이제나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국민이 곧 권력이다. 목표하신 바 꼭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해봅시다. 윤석열의! 잘했어요! 윤석열의! 잘했어요! 주권, 국민주권당 만세! 만세! 고맙습니다.